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 안에는 아직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고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오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오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도 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성의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세요 다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오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 새벽 기도가 참 해마다 오는 일이지만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너무 은혜롭고 찬양도 조금 어설프기는 해도요. 그래도 막 무슨 초코파이를 들고 나오고 지금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어제 여기서 계속 자서 여기서 사는데 세상에 4시인가 다 왔어 4시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박수 한번 또 터죠. 진짜. 대단해. 대단해.